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We are 호라이즌! 관심을 보여주시는 기자님들 오른쪽으로도 살짝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트 포즈 만나보고 계십니다. 호라이즌의 함께 굉장히 단합되는 포즈를 준비해왔네요. 우리 호라이즌 데뷔 준비 과정을 그대로 담은 리얼리티였죠. 다큐멘터리 100 Days Miracle 또한 완성 중입니다. 공개와 동시에 필리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멤버들은 100일간의 K-training 대장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you guys have been intruding Your 100 Days Miracle And in your 100 days of K-training journey What was the most memorable moment for you guys? 네, 호라이즌 Yeromi입니다. I guess for me The most memorable moment will be the moment The moment where all of this started Our first one meeting in Philippines I still think of how we were on stage And the feeling of gratefulness Overwhelmed me And whenever I feel like I'm stuck I go back to that day So that I never forget Where we came from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시작한 그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필리핀에서 진행한 저희 첫 팬미팅이죠 아직도 제가 무대 위에 있을 때 감사한 감정으로 멈췄던 그 순간이 기억나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날을 생각해서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로레씨가 방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굉장히 저를 뚫어져라 뚫어져서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알아듣는 집을 하면서 무게를 끄덕이 있는데 굉장히 제 스스로가 조금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멤버들의 이야기 계속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어, 한국에 오신 게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여행은 좀 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어떠신가요? I know that you guys have been in Korea for a while and you guys have tried different cultures in Korea so I have a question Did you guys get to travel a bit? 네, 가능합니다 Despite our busy preparation we were actually still able to some sightseeing here in Korea We even went to 험베 거엑스 Mall and even visited a historical place like 언연공 And yeah, Korea is still beautiful And yeah, what's the first time 저희가 준비를 매우 바꾼 하루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그래도 한국에서 관광을 좀 할 수 있었어요 홍대도 가보고 코엑스 Mall도 가보고 역사적인 곳인 문영공도 가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거 같아요 네, 다른 거 몰라도 홍대는 확실히 다 알았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필리필대비 후에 처음으로 준비한 팬피티 역시 전송 매진을 기록하면서 4세대 월드 6회 탄생을 알렸습니다 자, 이번 한국 활동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호라이즌은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볼까요 김씨? In your official promotions in Korea, what are you most looking forward to? 네, 김입니다. I think there's really a lot to look forward to our promotion in South Korea. But among them all, I'm most looking forward to the experience of seeing either other idols in real life to watch their performances. And I think I would be able to learn a lot from these artists. 한국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이 기대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다른 아이돌들을 실제로 보고 선배님들의 무대를 직접 보는 게 가장 기대됩니다. 선배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또 선배 아티스트분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더 기대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앨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니까 가는데요. 호라이즌은 오늘 6시에 공개가 될 데뷔 앨범이죠. 프렌드십에는 무려 21곡의 곡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정식으로 어떤 앨범인지 앨범 소개를 우리 리더 빈치 씨가 부탁드릴까요? 리더 빈치 씨, can you please officially introduce to us your album?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앨범의 첫 전교 앨범 이름은 바로 프랜트쉽입니다. 저희 첫 항해와 저희 호나이젠과 앵커 그리고 저희 꿈을 담아 있는데요. 저희 앨범에는 다양한 매력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 단체곡분들만이 아니라 각자 솔로곡들도 있고 강력한 피처링 라인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건 조금 자랑스럽지만 저희가 마마라는 곡의 작사로 참여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데뷔 앨범에도 우리 멤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앨범의 실물이 제 옆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뷔 앨범인지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아주 다양한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는 앨범 오늘 저녁 6시에 모든 곡들이 공개가 되고요. 자 이 앨범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록곡들이 있습니다. 총 21곡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같은 소속사 그룹인 라피엘루스의 하은씨와 그리고 TFN의 레오, 노아씨까지 지원사기관에서 함께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선배 아티스트분들과 만날 수 있고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같이 우리 하은씨하고 TFN의 레오, 노아씨하고 작업하신 소감은 어떠신지 질문 드려볼까요? 네, 맞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신혼으로서 이런 지원 사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흔한 기회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운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솔로곡인 라이프에이에서 노아 선배님과 함께 작업을 했고, 제롬이와 함께하는 유닛곡에서 라큘루스의 하은 선배님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케이팝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을 해보니 정말 꿈만 같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대답을 해주신 마커스 씨가 중간중간에 선배님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나네요. 자, 이렇게 공식적인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려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서는 우리 호라이진의 포토타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타임은 멤버 개별권 이후의 단체 포토타임입니다. 자, 먼저 우리 호라이진에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어, 우리 또 멤버들도 아주 긴장하지 말고 성심성기껏 답변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순서에서도 동시 통역사분이 도와주실 예정이라 약간의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들어 주시면 되겠는데, 가운데 계신 기자는 먼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귀자님께서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부스원의 안티의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우게 될 계기가 언제나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케이팝의 매력을 어떻게 듣겠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케이팝 곡처럼 성장하고 싶은지 메모드려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비치씨가 보낼게요. 네, 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퍼포먼스, 그래서 제가 항상 K-pop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K-pop의 꿈을 꾸게 된 계기는요. 저 큰 댄스 퍼포먼스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K-pop은 퍼포먼스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K-pop에 빠지게 됐고요. 저는 HTT의 마크리 선배님과 NI-PEN 그룹, 저희 그룹 멤버들도 사실 다 NI-PEN 그룹을 되게 우상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말 K-pop 자체가 너무 다양하게 가능한 그런 장르여서 빠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또 비치씨가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앞에 소음 들어주셨거든요.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신동화의 김지영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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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사실 다 7명 전부 다 K-pop 멤버인 줄 몰랐어요. 한 필리핀 합장 그룹이라고 해서 한 2명 정도 섞여있죠. 그랬더니 전부 다 K-pop 멤버이셨군요. 다른데 알지 않았는지 아까 보니까 약간 K-pop 기존에 있는 한국의 K-pop 그룹하고 좀 다른 게 그 안무 같은 것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누구한테 어떤 연습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한국 팝, K-pop 그룹과 어떤 차별을 두고 계실지. 왜냐하면 이 시장이 워낙 또 경쟁이 심하기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필리핀 멤버님물로 구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국의 기존에 있는 그런 그룹들 뛰어넘으려면 뭔가 좀 경쟁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Filipina에 대해 생각했는데 내가 처음을 봤을 때 그는 모든 일은 7일이 여러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의 퍼포먼스에 기억해 본인의 퍼포먼스에 기억해 본인의 퍼포먼스에 기억해 본인의 퍼포먼스에 기억해 본인이 한다면 내가 동시에 전혀서 명절한 연결했을 때까지만 생각해 본인의 퍼포먼스가 이를테면 그리고 그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렇게 큰 경험이 있는 것 같네요 나는 이런 퍼포먼스에 대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의 퍼포먼스가 좋고, 그의 퍼포먼스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퍼포먼스에 관심을 갖추고 싶어요 지금 주셨는데 우리 마커스씨가? 네 마커스입니다 어, well actually, I'm pretty sure all of us really do our best, especially when we practice our dance When we do our trainings, when we clean our coreographies, we really go in depth when it comes to the details all from head to toe, we really do our best to really be in sync when we perform because it looks much better that way and I think one of the main reasons why we are quite unique from other groups is we come from a survival show that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collaborated to make and the people who watched it, the people voted, and we are the 7 lucky people who got picked to be Horizon, like what we are right now and it's not just that, we have many many passions behind us, this has been our dream pretty much all, our entire life and our thrive, and our energy, and all the hard work is going to continue, and if not, we'll even do much much better in the future 사실 저희 안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룹 자체가 정말 트레이닝을 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정말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신경쓰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룹이 조금 차별화된다는 그 점은 저희가 아무래도 survival show에서 왔고요 저희 모든 7명이 정말 행운하들이고 팀 사람들이 저희를 투표해준 저희 7명이라서 저희는 그런 점이 있고 사실 저희는 그리고 이 K-POP 꿈을 다 모든 멤버와 동일하게 어릴 때부터 정말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 이루기 위한 열정이 매우 강하고 저희 그 에너지와 그 노력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커스 씨가 제가 아까도 굉장히 이렇게 자랑을 해드렸는데 어, 13살 나이 남지 않게 굉장히 여유롭게, 부드럽게 말씀을 아주 잘하셔서 저도 옆에서 조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다행입니다. 마커스 씨의 활약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호라이즌의 실무스 기자님의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홀즈 정가영입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활동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았는지 어, 멤버분들하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데뷔 준비 과정에 K-트레이닝을 거쳤다고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현지에서 준비하는 것과 달리 K-트레이닝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한국 프로모션의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K-트레이닝 시스템의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K-트레이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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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롬이미입니다. I think the difference between K-training and Philippine training is very different. Because K-training is very strict. And you need to always do the synchronization. Always need that. And the details. Detail. Detail. We need the details. And I think more of that is it's very well structured. Like we have a fixed schedule of everyday of what we should do and what we should train for. Like vocal, language and even dance everyday. And I think that's what makes it very challenging for us. Because it's a constant challenge everyday. It's pretty funny because when we first got here we were so shocked because we really had to be on time every, like every second counted. Like if we were late for like 30 seconds we were like. We really, it was a good way to discipline ourselves. It's very hard to tell us. It's a really good definition. First of all, we kind of have to know what we are at. And the K-training system to train to train our way is that it's so important. As we can tell it the training system is very well-done. We tend to think it's different. It's different, the system is perfectly well-done. It's all the schedule and the schedule is all done. It's all the details and all the details, that's different. that's different. 저희가 사실 필리핀 영화가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놀랐던 게 이 시간에 대한 한국인들의 그런 기준이 되게 엄격하게 해서 저희가 그걸 따르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은 잘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30초만 늦어도 스케줄이 조금 바로 딜레이 되는 게 이런 거에 조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시간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있었던 부분들, 우리 멤버들은 신기했고 열심히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멤버들이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통일사 선생님이 동궁지리 좀 올 수 있어요. 네, 저는 지금 공감 좀 하고 있거든요. 천천히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질의 기자님 좀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릴 거고요. 또 저희가 뒤에 오늘 또 수록곡 무대 두 곡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없고 한 분 정도만 아, 네. 제가 가운데 계신 기자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딜리안 씨도 전화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타이틀곡 감상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가사에 한국어를 좀 프리한국어를 빌려서 좀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곡으로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굳이 좀 한국어를 넣고 그런 이유도 궁금하고 과정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전원 필리핀 멤버로 구성된 K-POP 팀이라서 좀 활동 방향성이나 좀 앞으로의 목표도 좀 그에 맞춰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질문이 큰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첫 질문은 첫 질문은 첫 번째 질문, 저는 평균에서 Maribale에 가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an All Filipino Group. 여러분은 한국의 공간에 경험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논란과 그지 당신이 대사하실 수 있는 일과 좋은 것인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타도성은 16개월이 총 5 word. 2개월이 총 1개월이 총 6개월. 그가 아, symbolized with perfect hexagonal skill set combined with teen from teenager to show our beautiful energy as we feel like 16 we wanted to convey the message of how we wanted to do what our heart tells us to do and of course to do today and also in terms of the Korean the Korean lyrics on our song to be honest, it's kind of hard to pronounce but all of us is hard-working and really We put our mind and action in time to pronounce it correctly. So yeah, thank you so much. 저희 탈탈곡 SIXTEAM이라는 곡은 완벽한 능력이 육각형을 특판하는 SIX와 TEEN으로 청소년의 어린 에너지를 표현했고요. 저희가 열려스 살인 것처럼 마음이 가는대로 오늘을 즐기자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어 가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저희가 그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모두 다 많은 노력의 끝으로 이제 이 제시간 안에 발음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한 가지 답변이 안 나온 것 같네요.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이나 활동 각오,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선생님의 질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Please also answer the question about what your future goals and direction is for your group. 네, 미지민한 곡은 어떤가요? 음, moving forward, of course, as a global pop group, um, it's a very unique case for us because we're, you know, the first all-Filipino group to promote in South Korea and I think that's such a rare opportunity for us Filipinos that we get to do that. So, of course, that's one thing that we're very proud of and I think, um, other than competition, we're more of just like setting our own standard as Horizon and, yeah, sending an inspiration to everyone who wants to reach their dreams. 사실 저희가 글로벌 팝그룹으로서 저희는 최초 필리핀 멤버로 구성된 그룹이라서 한국에서 프로모를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서 사실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경쟁보다는 저희만, Horizon만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Horizon의 공식 질의응답 시간은 이제 바꾸지를 하고 우리 멤버들을 찾아서 일어나 볼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오늘 우리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안 하시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도 열심히 성신껏 답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민지입니다. 네, 와우, 그래서 이 finally the end of our 100 days miracle but but also this is the beginning of something more for Horizon and I hope moving forward there's only the best for Horizon for everyone to see and yes, thank you so much to all the reporters and media who came here today to witness our new beginning. We are saying begin Now, let's go! Let's go! Let's go, go!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의 백일의 기적이 드디어 끝이 남고 이제는 앞으로 더 호라이즌의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보는 가장 최고의 호라이즌이 되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날이고요. 오늘 와주신 모든 매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기자님들에게 저희의 시작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첫 항해는 시작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 이름이 호라이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our real journey as a global pop group. We poured our heart and soul as a group. And we poured our soul to make this journey happen. And we just want to thank you guys for coming here.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희 글로벌 pop group에서 직장한 여정이 시작이고요. 이 여정을 위해서 저희는 영혼을 정말 쏟아 보았습니다. 모두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고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카스. 네, 마카스입니다. 네, 마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우선 첫 쇼케이스에 와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첫 정규 앨범 프렌드십에서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 입금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액커분들과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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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